탐! 탐은? 탐은 어떡해요? 들어올 거 같아요 아 탐 어떻게 할 거야? 안 타요? 왜 그래? 타야 되지 타! 안 가? 가? 가, 안 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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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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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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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요? 안 간다고? 어떻게? 안 탔어? 어떻게? 안 탔어? 나 탈 줄 알았어, 그래도 어떻게 해? 허, 포기했네. 와, 처음. 두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진짜 짝을 찾아 나가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끝까지 한 명 한 명 보려고 했는데. 하림이가 몇 시까지 나와요? 4시까지. 지금 하림이를 보게 한 것도 끼는 것 같은 느낌. 베니터 보고 가자고 했는데. 베니터는 제롬이랑 잘 되겠지. 베니터와 제롬이 그동안 시간도 많이 같이 보냈고. 드럼. 제가 끼지 못하라고 했더라고요. 아무이 없어요. 이런 시간은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는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일하고 육아하고 그렇게 지낼 줄 알았는데. 잊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찾은 것 같고. 그냥 감사해요. 모든 게. 멋있다. 양보했어. 남자네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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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